우리 시연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? 난 엄마처럼 아름다운 춤을 추는 사람이 될 거야 빨간실 이야기 진짜 인연인 사람들은 택기손가락과 택기손가락 사이에 빨간실이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대요 별가족 여러분 어떠세요? 다들 찾으셨나요? 나의 빛이느라 마음속에 간직한 그리움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난다 이 녀석의 춤을 보는 날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녀석의 마음속에 간직한 그리움이다 이유는 이 녀석의 춤을 추기 goals 왜냐, 이 녀석의 춤을 추기овать 통과에 있는 모든게 무슨 일이 있을까? 라인은 제가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세요 이 남자 아주 살짝 맘에 든다 아 근데 춤은 어떻게 추는 거냐? 약간 음악을 들으면 춤이 막 생각나? 울었죠? 근데 왜 울어?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음악 없이도 춤은 출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만 있으면 형이랑 같이 추면 되지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우리?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해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우리 네 우리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우리 둘 다 우리 자신에게